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민 의원을 통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애화시킨 것이 어찌 법사위뿐이겠습니까? 민 의원이 거짓과 일탈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꼼수 탈당에서 꼼수 복당 아니냐. 원래 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범사와 국면에서 법사위 있었고, 지금 교육위 소속인데 여당에서는 애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친다. 교육위에서 빼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네요. 노돌 교수님. 저 오늘 이거 보면서 지난번 헌재 판결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한 헌재 판결을. 헌재 판결에서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민영배 위원은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에 조정위원으로 선임돼서 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장은 이런 의도를 잘 알면서도 민영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것은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국회법상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해서 국회법도 위반했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위반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5명 5대4 의견으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이런 것들은 국회법과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헌이라고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5대4로 또 기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영배 의원은 분명하게 이른바 위장 탈당했다는 것을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조금 국민의 어떤 따가운 눈초를 의식해서라도 조금은 조금 기회를 늦췄다가 복당을 시키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잠잠해지고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누그러진 다음에 그게 뭐 잠잠해지고 누그러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이슈를 이슈로 덮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서 하면 어떻을까? 이건 너무나 국민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무리 정치를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처사 아닌가 싶어서 허탈할 뿐입니다. 저는 노동회 주필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헌재 취지를 존중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헌재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기 오늘 이태규 의원이 말씀하신 거 민영배 교육위에서 재척해야 그럼 어쨌든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는 저래서 안 되고 그냥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내로남불이 있다 이렇다면 헌재 결정 무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육위에서 꼭 재척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동의가 안 되고요. 박홍군 원내대표가 지금 임기가 다 돼서 지금 교체될 직전에 이거를 한 거거든요. 저는 큰 틀에서는 조금 이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박홍군 원내대표는 본인의 생각하기에는 조금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거를 조금 지금 임기 전에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논평 중에 한동훈 장관 현재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야당이나 혹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도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비명과 친명은 크게 갈라졌습니다. 헌재 판결로 이 절차에 뭔가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에요. 조금 더 명시적이고 분명하고 당당한.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과하고 그 당당한 모습.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거 안 하겠구나. 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언젠가는 청구서 날라와요. 국민들한테. 민영배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민영배 의원님의 그런 선명하고 또 실력이 있고 그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같은 상임활동을 봤기 때문에 사실 복당 운동에 저도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앞장섰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필요한 가장 전치력이 있는 의원 한 분이 다시 복당했다. 저는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가장 많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원했다, 추진했다 이런 후문도 좀 있더라고요. 광주의 한 시민단체도 민영배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안민석 의원의 보시기에 민영배 의원의 어떤 능력이 탁월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근무를 하다가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이 됐죠.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건조정이라 만들어진 게 2012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 이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동일한 숫자, 즉 여와 야의 동일한 숫자, 이 야에는 무소속이 포함되죠. 한번 토론을 해 봐라. 이런 취지로 정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깨버린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즉 민영배 의원이라는 사람이 양양재 의원이 무소속에서 당연히 있는데 양양재 의원이 본인은 검수한 바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양양재를 제쳐두고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들어가서 형용화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만들어진 국회법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반법치고 반민주적인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지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의원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결제하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신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민영비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스스로 위장 탈당이었으면 인정한 거다. 49.6.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당을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 30.8입니다. 잘 모르겠다. 19.6. 그런데 김준호 의원님. 특히 여당에서 혹은 일각에서는 김홍걸 의원도 복당 전체를 실제로 밟고 있긴 한데 그러면 1심 결과가 비교적 본인 스스로는 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추가 복당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거는 사안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였고 헌재의 결정까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를 하면서 출당 권고를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지금 그때 재산 축소 신고를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3분의 1이 늘었어요. 11억 원, 5천 원이었다가 30억 원이 돼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김홍걸 의원도 1심에서 80만 원 받았고요. 조수진 의원도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했네 그런 게 아니라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김홍걸 의원한테 좀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출당까지 시킬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여당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조수진 의원을 출당시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는 거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명의 신탁 의혹 자체가 무혐의가 났어요. 1심에서. 그리고 회계 처리,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본인이 횡령했다라는 거는 다 무죄가 났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그렇게 났으면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판단에 달린 문제니까 그거를 가지고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현찬 최고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표명하게 왜곡해서 말씀하셨어요. 김준일 대표가. 김홍길 의원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제명당한 게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 당시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이분이 집이나 그리고 분양권 포함했을 때 노골적인 투기 의혹이 보이는 저항 등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 아들에게 재산 불법적으로 증여해 주는 의혹도 터졌었고 그래가지고 제명된 거예요. 제명 조치가 나왔을 때 본인도 당에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김홍걸 의원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제명된 건데 조수진 의원과 똑같이 비교해서 조수진 의원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홍걸 의원이 그때 너무 부당한 좀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닌 거죠. 윤미향 의원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 저는 대단히 무겁다고 보고 2심과 3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김홍걸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를 야금야금 복당시키거나 복당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인을 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비판은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홍걸 의원 복당시키고 윤미향 의원도 복당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에게는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홍걸 의원을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요. 그래서 출당을 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김홍걸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이 강력한 조치에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는 당이 판단한 문제고 비판하실 분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맥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부담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심 벌금 1,500만 원. 대부분 무죄고 일부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나온 윤미향 의원. 이제 검찰이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출당 조치됐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럼 앞으로 또 차례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는 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